이전 시간에 우리가 n 대 m을 처리하기 위해서 맵핑 테이블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, 그럼 이제 EI 다이어그램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보면 다 대 다 관계잖아요 그럼 이제 선수들은 딱 보면 이건 맵핑 테이블이 되겠구나,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키마 부분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topic을 이렇게 옮겼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내용을 추가합니다 테이블을,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write라고 하고 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요 그 다음에 relation을 맺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author는 write에게 topic은 또 write에게 이렇게 pull-in 키를 맺어주고요 얘를 연 다음에 이거 있는 이름을 얘는 topic id로 할게요 topic을 먼저, 그리고 primary 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author id를 뒤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pull-in 키면서 primary 키인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created 이라고 하는 작성일이라는 것을 추가하고요 type은 date type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OK, OK,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한 거예요? topic과 author의 맵핑 테이블을 만든 거고요 이 맵핑 테이블과 각각의 테이블의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죠 음... 저자는 작성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옵션이 돼야 되고 작성을 했다면 저자는 반드시 있으니까 필수가 돼야겠죠? 그래서 이 부분은 0부터 n까지로 해서 옵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0부터 n까지다라고 해서 역시나 똑같이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n 대 m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이거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쉽게 잘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 원래 그래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쓸데없는 이상한 태그라는 게 추가가 돼 있네요 이거는 지금 지워버리고요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